충전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10년 이상 된 기술과 노하우로 현재까지도 충전기를 계속 제작을 하여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신제품 프리미엄 멀티 충전기 KMN80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MN807은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배터리의 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압, 충전 전류, 배터리의 충전량, 그 다음에 충전되는 전류의 양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배터리의 크기의 구분 없이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지금 기자님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KMN807은 리튬 이용품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모드 설정을 통해서 리튬 산철 배터리 맛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설계 및 제조를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MN807은 리튬 산업혁명,